네, 이번 시간에는 포트 포워딩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포트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는데요. 이번에는 그 포트라고 하는 거,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, 여러분이 포트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,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트를 이용한 사례, 이러한 것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수업은 이 리눅스 수업과는 사실 조금 살짝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. 오히려 인터넷 자체에 대한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수업을 좀 보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수업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그림 기억나시죠? 여러분의 가정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는 기계가 한 대 이상 있다라고 했을 때 자, 이 통신사 영어로는 I I는 인터넷 S 서비스 P는 프로바이더 인터넷 서비스를 프로바이더 제공하는 제공자 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여러분들과 집에 회선을 하나를 계약을 하고 이 회선이 여러분 집으로 하나가 딱 들어왔을 때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하나의 회선을 공유할 때 사용하는 기계가 뭐라고 했죠? 공유기 공유기 또는 라우터 라고 부르는 그러한 장치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생겼어요. 그리고 뭐 안테나가 이렇게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쪽 요쪽에 그 케이블을 이렇게 꽂는 거죠. 또는 요기 있는 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은 일반적으로 요기에 있는 이 안테나에 연결을 해서 우선으로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 예, 무선이건 유선이건 상관없어요. 어쨌든 간에 하나의 공유기를 공유해서 예, 하나의 회선을 사용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. 자, 그때 이제 그 ISP에서 부여한 공유 공인 IP 퍼블릭 IP가 음 하나가 들어오죠. 그리고 그 IP의 예를 들어서 211 4 6 24 37 이라고 하면 이 IP는 누구의 IP가 되냐면 바로 이 라우터의 IP가 됩니다. 그리고 이 라우터를 잘 보면은 그 ISP가 제공하는 회선을 그 꼽는 구멍이 이렇게 있고 예,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컴퓨터들과 연결되는 뭐 부분이 있겠죠. 예, 자, 그래서 이 라우터의 IP가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각의 컴퓨터들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IP를 부여받게 돼요. 이런 식의 IP를 갖는다는 것이죠. 자, 그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라우터 쪽에 붙어있는 이 IP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퍼블릭 IP 어드레스 여기 있는 이 각각의 IP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? 네, 이러한 것들을 private IP address 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그리고 퍼블릭 IP는 퍼블릭 IP address는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 선에 따라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. 이 IP를 알고 있으면요.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IP로 접근하고 싶다.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접근해서 이 IP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없는 거예요. 왜냐? 여기 있는 이 IP는 예 요것은 이제 사설 IP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IP이기 때문입니다. 공유기를 쓰고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이 예 요런 IP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요 IP만을 가지고 이 컴퓨터에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. 자,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컴퓨터에다가 또는 여기 있는 이 컴퓨터에다가 서버를 설치하고 그리고 사용자에게 이 서버로 여기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? 있어요.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포트 퍼워딩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라우터 역시도 그 네트워크 기능이 있고 이 라우터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얘 역시도 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. 컴퓨터와 똑같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컴퓨터에다가 서버를 설치한다면 당연히 이 컴퓨터에도 포트라는 것이 존재할 겁니다. 그럼 우리가 라우터에 존재하는 포트를 활용해서 또 이 컴퓨터에도 존재하는 포트를 활용해서 사용자가 이렇게 접속이 들어왔을 때 어떤 특정 포트로 접속이 들어오면 그 접속을 어떤 특정한 컴퓨터로 전달한다. 포트를 포워딩한다.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트 포워딩이라는 기능입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라우터에 사용자가 접근할 때 9000번 포트로 접근한다. 그러면 사용자는 웹브라우저 상에서 211.46.24.37 땡땡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? 9000번이라고 했나요? 9000 이라고 치고 엔터를 땅 치면 이 사용자는 이 회선을 통해서 어떻게 여기에 라우터에 도착을 하겠죠?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건 무슨 뜻이에요? 이 라우터에 있는 65000개의 포트 중에 9000번 포트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. 그때에 여러분이 라우터에 설정을 열어서 그 라우터에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. 9000번 포트는 예 192 168 0.4번 컴퓨터의 예를 들면 웹의 포트인 80번 포트로 가라 라고 설정을 지정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9000번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라우터가 신호를 어디로 보내냐? 바로 19168 0.4에 해당되는 컴퓨터 그 중에서 어디? 80번 포트로 보내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컴퓨터에는 80번 포트의 웹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웹서버가 동작해서 그 신호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? 반대로 이렇게 여기를 경유해서 요청한 사용자에게 돌아가면 사용자의 컴퓨터에는 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웹페이지가 해석돼서 출력되게 됩니다. 자, 요것이 바로 포트포워딩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공유기의 환경설정 파일을 보면서 이제 포트포워딩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. 이 공유기는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환경설정을 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사례로서 참고하시고 각자의 공유기 회사마다 환경설정 방법이 다르지만 본질적인 것은 다 비슷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공유기 회사의 환경설정 관련된 사용설명서를 보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공유기의 환경설정을 열기 위해서는 공유기에 내장되어 있는 서버에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돼요. 보통은 이 공유기에는 기본적으로 웹서버가 깔려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, 여기에 있는 컴퓨터가 여기에 있는 공유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 공유기가 이 내부적으로, 여기서 얘기한 내부는 자, 여기는 요 안이죠. 요 내부에서만 통용되는, 외부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IP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예,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. 그 공유기에 이 안쪽에서만 통용되는 그러한 IP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디폴트 디폴트 게이트웨이 라고 합니다. 이 공유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깥쪽으로 나가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 공유기가 갖고 있는 IP를 우리가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하고 그것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우리 이야기를 출발하겠습니다.